출발 전동열차 아니역시 반드시 마스크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. 경고, 여행을 위해 공동체 인사고를 다서 이봐야 되어있습니다. 우리가 도로지하는 전기 인사고를 기원할 수 있도록 자기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번 여행을 위해 자녀비아 교역입니다. 메리실 번은 왼쪽입니다. 자녀비아 교역입니다. 시대는 온라인 공동체인의 많은 양성실이 되어있습니다. 아울러 마스크 및 착용 승객은 즉시 내리셔서 촬영 후 승차 바랍니다.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주인공 대수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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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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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